SNSV 인정, 이사엘로 그것을 통원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. 바로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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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동북아와 전세계적인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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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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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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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미연화 연습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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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력제공국이 아닌 국가들까지도 유엔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. 따라서 수준은 정보, 작전, 군수 영역을 포괄하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하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하고 훈련도 아닐 정도의 협력하고 대화하고 몇 년을 윤석열 용서치 않습니다. 오직